멍멍이는 안와요 여기쪽으로 온다 보여? 네 지금 이곳에서는 양몰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서울대구 문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봐 양몰이 양몰이를 잘라먹었습니다 양몰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들의 한국 동물화가당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동물화가당에는 배을 먹고 양들과 느끼면서 양을 시키는게 민고라는 보도콜리가 함께 상봉이는데요 느끼들은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어머 우리 벚꽃 친구들 벚꽃 나와서 풀어먹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펄스팅에 뭐가 보이는데 빨리 민고에게 알려야겠어요 민고다 민고 진짜 뭐가 나타나고 있네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양머리로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공원을 나아가는 여행이 이동을 하는데요 함께 보십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데 많이들 모여있죠 여기들 여기들 그리고 있군요 멋지다 그제 여기들 조금 멀긴 합니다만 양머리 게이의 미우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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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이 곳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영상으로 보여 드리기에 영 성이 곳이요 pics 영 성이 곳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서울대동원 눈으로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머리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달랑보는군요. 아이고 귀여운데. 네 등도 타고. 네. 아 이리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네. 많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키가 많아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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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갔네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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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갔습니다. 스키가. 스키가 없어서.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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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이 나오고 있죠? 양머리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한가로이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얘는 뭡니까? 너무 빠르죠? 되게 빠릅니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나가고 있죠? 양들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양들이 아쉬워. 잡아 잡아. 저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 드러내면서 이를 드러내면서 양들을 양머리하고 있습니다. 저 한 마리 개가 비 오겠다. 비 오겠다. 타행아야 될 것 같은데 양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죠. 영상이 좋아졌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와. 무릎을 기다리게. 네. 훈련이 나가기 다른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고. 네. 걔에게 신혜를 주는군요. 바다가. 왼쪽으로 안가져요. 엑시울 수 있어요. 마다가스카라이 나오고. 사다. 표정이 약간 이리 같은데 늑대 종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배가 양을 차근차근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덕분에 먹고 싶은데 자꾸 못먹게 해 게다가 이쪽이 사야니까 네, 또 몰아가고 있네요. 이제 계량이야, 계량이 같아. 딱 엎드려야 이렇게. 양들아, 나처럼 빨리 달려야 해. 아이, 또 달리기 안 귀찮게. 밥 먹고 있는데. 네. 오빠, 달리기 만들잖아. 먹고 싶은데. 귀찮아. 좀 달리고. 좀 달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고 가고 있죠. 네. 양들의 엉덩이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아, 이쪽으로 모여 하고 또 양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혼자 신이 났죠. 지금 춤실이 자기 역할을, 자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검, 양몰이고요. 우사했다. 네. 들어갔습니다, 양들이. 송병. 송병.